네 알쏭달쏭 건강상식 오늘은 스트레스 인데요 어떤 궁금증들이 있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에 쇼핑이 도움이 된다 전 바로 들 수 있어요 쇼핑이 도움이 된다 하나 둘 셋 그쵸 저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라 함은 외부에서 오는 저항을 이겨내는 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쇼핑을 할 때만큼은 아주 좋은 걷기 운동도 할 수 있고 양팔에 쇼핑한 물건을 드는 팔 운동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때문에 저는 오라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근데 이게 진짜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에서 도움이 되는데 쇼핑을 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더 스트레스를 쌓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쪽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호의 문제라 맞네요 선생님 정답은 무엇인가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OX를 할게요 그럼 O네 아니에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쇼핑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죠 쇼핑을 좋아해도요? 네 왜냐하면 쇼핑을 하다 보면 좋아하는 이잖아요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파민은 항상 뭐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중독 아리아와 네 중독하고 연계되어 있죠 그리고 쇼핑은 뭐가 들죠? 돈이 들어요 돈이 듭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한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자꾸 풀려다 보면 그 자체가 도파민의 중독 때문에 쇼핑에 점점 그거를 어전하게 되고 스트레스 푸는 수단으로 쇼핑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자기 지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비어가죠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가 또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현대인의 스트레스에 인간관계 다음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바로 돈이거든요 그래서 쇼핑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쇼핑 자체가 스트레스를 푸는 맹복적인 수단이나 중요한 수단이 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